나 건드린 거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. 깨어나셨다고요? 장인아는 깨어났으면 유언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?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어? 내가 누군지는 알고 어떤 사람인지 왜 몰라. 지용이, 지용이 불러라. 회장님이 승기에 대한 유언을 철회하겠다고 하셨습니다. 아버지, 앞으로 하준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누구든 나한테 다 보고해요. 그게 하준이 엄마라도. 제가 곧 법정에 출동할 겁니다. 반드시 우리 하준이 지켜주셔야 합니다. 우리 하준이 지켜주셔야 합니다.